2015년 3월 셋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슈퍼지니어, 디에니어, 신화 과연 1위는 누가 찾아야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음원점수, 시청자 생방송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음반점수, 뵙봉다양 1위의 주인분은 슈퍼지니어 디에니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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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 일단은 이렇게 너무 마음껏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 무엇보다도 그냥 멤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. 또 예상의 동원 보고 싶고. 네 그리고 사실 아직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1위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텐클러 엘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꾸준히 좋은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저 MC죠? 네 어떻게 해야죠?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때는 생방송 뮤직뱅! 감사합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초기와 합쳐야죠. 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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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초기 초기 와 와. 초기 초기 초기. 주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. 1-8! 2-8! 2-8! 5-8! 쓱실 característ기 4-5! 5-3!